34번은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뭐 하는데 실패했냐면 행동하는데 실패했는지 뭐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엑토온이 그냥 수고로 뭐뭐에 따라 행동하다, 뭐뭐의 근거의 행동하다, 뭐뭐의 작용하다 이 뜻이 있는데 이건 그냥 끄늘고대 행동하는데 실패한 이유 뭐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 y 대신에 바꾸는 표현들 밑에 나와 있는데 뭐 밑에 얘기할게 연구가들이 작업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월크원이 당연히 뭐뭐에 대해서 작업하다나 연구하다, 뭐뭐에 공을 들이다 이건데 중요한 표현은 아니야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앞에 있는 프로젝트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절이지 에스크 하는 프로젝트야, 에스크가 기본이 묻다가 있고 요청하다가 있는데 사형식일 땐 당연히 묻다지 A에게 B를 묻다, 타운지까지가 간접 목적이고 하우부터 끝까지가 직접 목적이지 그러니까 해안 마을들에게 묻는 프로젝트야, 뭐를 어떻게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냐, 상승하고 있는 해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그치? 요거, 왓도 바뀌어도 괜찮을 거야대 여기에는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방식을 물어본 거고 왓이 되면 그들이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고, 그렇지? 하우 대신에 왓이 쓰여도 괜찮다, 해석이 다르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방식을 물은 것과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뭘 준비하는 거냐 이거를 묻는 두 가지, 그렇지? 그 다음, 하우가 바뀌지 않을 경우, 또는 하우가 두 단어로 더웨이, 세 단어로 더웨이 되시나, 네 단어로 더웨이인 위치 이렇게 바뀌는 경우, 하우, 더웨이, 하우는 안되는 거 알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프리페어링이, 프리페어드,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현재본사, 과거본사 그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준비된 형용사로 쓰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프로젝트야, 그렇지? 이 됐이 당연히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고, 사물이니까 그 다음에 that asks를 그냥 한 단어로 asking 할 수 있고 라이징이, rise가 오르다잖아 그러니까 arising, raising, arousing 다 바뀌면 안된다 의미가 바뀌어 일부 마을들은 해안 마을들의 예가 나오는 거지 일부 마을들은 위험평가를 가지고 있고 일부 마을은 심지어 계획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은 일부가 아니라 희귀한 마을이야 거의 없는 마을이야 뭐가?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거의 없는 마을이야 이때 강조구문인데 왜 이때 강조구문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어색하거든 해석상 근데 그냥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이거 암기하자고 암기할 때 너무너무 쉽지 it이랑 that 빼버리고 암기하면 돼 한 희귀한 마을이 is actually carrying out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뭐를? 계획을 쉽지? 이거 앞에 희귀한 마을 왼쪽 오른쪽에 it that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it did that but 대신 however yet still 이거 해야지 하지만 it that 강조구문 해석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그것은 뭐뭐이다 뭐가?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든가 또는 바로 희귀한 마을이 실제로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 that이 앞에 선행사라고 할게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carry out이 한 단어로 conduct지 이거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carry out에서 out이 부사야 그래서 out이 do가 돼 carrying a plan out 이렇게 해야 한다 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이유냐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즉 기후변화에 대처해서 행동하지 않는 행동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fail to가 두 가지 뜻이 있어 첫 번째가 뭐뭐하지 못하다 즉 뭐뭐하는데 실패하다 이게 이거 뭐뭐하지 않다 이건 안 한 거야 좀 차이가 있지? 우리가 행동하는데 실패한 한 가지 이유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주어기 때문에 이제 easy야 그렇지? easy가 R로 바뀌면 안 되고 만약에 climate change this 이렇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 됐이 관계 부사야 그래서 y로 바뀔 수 있고 아니면 for each로 바뀔 수 있고 또는 이 됐이 관계 부사 즉 뒤에가 완전 구조 나오기 때문에 which로 바뀌는 건 절대 안 돼 for each로 바뀌어야 돼 아니면 which나 만약에 that로 바뀌면 뒤에 for가 꼭 나와야 돼 change 다음에 그렇지? 다시 합니다 두 단으로 for each로 바꿀 수 있는데 for that 이건 안 된다 전체사 다음에 관계되면서 that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전체사를 맨 뒤로 집어넣으면 그때는 which가 생략도 되고 that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바뀌는 거 다 얘기해다 근데 one reason을 갖다가 그냥 한 단어로 y로 바꿔도 되는데 뉘앙스가 살짝 바뀌어 바뀌지 않는 게 좋은데 바뀌어도 상관 없으니까 그냥 알아둬라 one reason 여기 that은 내가 집어넣은 거 알지? 보라색이니까 one reason 한 단어로 그냥 y로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흔한 믿음이다 한 가지 이유는 흔한 믿음인데 보통의 믿음이지 이 단어로 바뀔 수 있지? rare 반대말이야 흔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믿음이야 여기 that은 동격 접속사야 그러니까 위치나 what로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것이 가리키는 건 기후변화고 기후변화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믿음 동격 접속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즉 시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후변화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체감되지 않지 그렇지? 이런 거 얘기한 거야 자, decade가 10년인데 for decade니까 수십 년 동안 이게 명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while은 100% 안 되고 그 다음에 during 이거 맞는지 꼭 질문해 봐 이게 정석적인 건 for가 맞는데 이렇게도 쓰여 쓰이는 글들 많이 봤고 여쭤봐 그렇지? 기후변화는 예측이다 뭐에 대한 예측이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야 그렇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야기했어 뭐 이래서 과거에 대해서 합니다 이제 이거 과거 또 과거 그렇지? 과거 과거지 또 과거 내가 떨어뜨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현재야 그렇지? 다 현재인데 여기만 과거야 됐지? 이건 바꾸지 않으다 기후변화는 미래에 관한 예측이었어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어 이게 습관이 되었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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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것은 또한 기후변화 얘기한다 미래 텐스 텐스가 긴장되니지 명사 뜻은 시제야 퍼펙트 텐스는 현재알료 시제 뭐 이런 거 그렇지? 피처리 텐스는 당연히 미래 시제 프리젠트 텐스는 현재 시제 이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이 앞문장 전체야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었다 즉, 트래디션 관행이 되었다 자, so that 그래서, so that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야 주어가 뒤에 동사하도록 I study hard 나 열심히 공부하다 so that I may succeed 내가 성공하도록 첫 번째가 목적이고 두 번째가 결과야 그래서 so that 해서 that 빼버리면 so가 결과지 않니 그래서 보통은 그때 왼쪽에 콤마 찍히는데 콤마 대신에 그냥 dash가 쓰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에 많은 오늘날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미래 시제를 사용한다 비록 우리가 알지만 뭐를 여기 that은 동격 여기 that은 종속 접속사 목적어 다른 단어로 바뀌면 안 돼 생략이 되지만 기후 위기가 진행 중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대체 even though 대신에 위에 썼으니까 이거 패스할게요 33번에 설명해다 ongoing이 진행 중인 중요한 단어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지 과학자들은 또한 초점 맞춘다 뭐에 지역들의 초점을 맞춘다 즉 집중한다 이것도 앞에 설명하다가 너무하게 also 대신에 이것도 besides watch more more further more in addition 바뀌었어? 여기 앞에 과학자들이 여전히 사용한다 과학자들 또한 초점 맞춘다 과학자들이 하는 거 그렇게 연결하면 돼 어떤 지역이냐면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들 대체 여기 most는 가장이야 밑에 most는 대부분의 명사 꾸며주는 거야 대체 그렇게 구분해라 그 다음에 영향을 가장 영향을 받는 여기 더는 most는 앞에 더가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the most affected 거의 안 들어가지만 여기 r는 where are regions가 복수니까 that은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원래 없는 건데 내가 끄집어내고 알지?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들에 초점 맞춘다 위기에 의해서 그 위기는 당연히 앞에 있는 기후위기지 뭐가 같은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서남극 빙산 빙하 같은 아이스쉿은 쉿트가 종이이지 낱장종이지 그러니까 빙산이 아니라 빙산이 녹아서 떨어져 나간 거야 그게 아이스쉿이야 그렇지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지구가 더워지니까 이게 떨어져 나간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전면구지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 리모트 어웨이 떨어져 있다 디스턴트 멀다 이거야 위치가 됐으로 바뀔 수 있는지 질문하는데 맞어 위치 선행사가 앞에 있는 서남극 이나 방글라데시 이나 방글라데시보다는 이거야 지역들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들 어떤 지역들 미국인들에게 물리적으로 먼 지역들 위치 선행사가 regions을 가리키면 됐이 맞아 됐이 또 바뀔 수 있어 근데 선행사가 앞에 있는 선암극이다 그럼 바뀌면 안 되는데 문맥적으로는 여기에 가리키는 게 맞다 왜냐면 이걸 가리키면 아가 아니라 이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A or B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위치가 됐으로 무조건 바뀔 수 있다 질문 안 해도 돼 이거 하려면 하고 이거 남극인데 nt가 빠지면 arctic은 북극이지 이거 외울 때 그렇게 해요 안탈틱 안 안 남극 할 때 남 안 남 그렇게 해요 이게 남극이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고생했다